정말로 사랑해 일방기 씨! 정가?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약간의 지방색은 이해해드립니다 눈물이 흘렸는지죠 눈물이 흘렸는지가 아니고 저희가 그 정도는 이해해드립니다 그 정도는 진짜 이해해주세요 그럼요 누가 봐도 사투리니까 이해해드리죠 이게 왜냐면 평생 그쪽에서 알았는데 평생이죠 평생이 아니고 저희가 이해합니다 눈물을 흘리다니요 큰일 나죠 흘린 겁니다 자 롤레 돌려주세요 멈춰! 다섯 손가락 풍선 이 노래를 알 수도 있습니다 떠나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따라가는 예쁜 꿈꿈 구웠지 노란 풍선이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남겨 내 마음에도 은은한 기억들이 생각나 난 내 어려יע 내 어릴 적 Ra 내 어릴 적도 어떻게 시작나 RC 결과로 나왔습니다 로봇청소기 워네끼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에어프라이어 루어 낚시 세트 핸디형 다리미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침부 청소기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가수를 맞히는게 아닙니다 노래 제목을 말씀하셔야 돼요 혹시 박일남 선배님 여기 계신 선물 가운데서 가져가시면 우리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들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배님이지만 예능에서 재미없게 하셨기 때문에 경고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가볼까요? 네 그거 꼭 가지세요 힌트 주세요 말하면 죽일거다 니들 말을 들은 사람도 죽일거야 너목들이죠 너목들이죠 죽인대요 저 보지 마세요 다 몰라요 죽인대요 여러분 다음 힌트 볼까요? 정답 정답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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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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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이치 정답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을 외쳐 아아 이거 안돼요 하나 둘 셋 킬러 정답 나오세요 아아 or 또 자꾸 떠오르는 그대의 웃음소리 잔인한 그 소리를 예 예 예 이젠 있게 해줘 오너만이 그대를 내 안에서 없앨 수 있어 성공 나오시죠 오우 성공 공감 생기세요 선생님! 아유 힘들어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이만기씨한테 한번 원하는 거 어떤 상품 탐나시나요? 저는 홍삼에 홍삼! 명품 홍삼입니다 힌트 주세요 이게 어느 영화의 포스터인가봐요 예전 영화 같은데요 아 여러 선배님이 보이죠? 옛날 영화인가봐요 다음 힌트도 있어요? 자 다음 힌트 보겠습니다 이 음식이 정답! 정답! 자 이정수가 빨랐습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정답 노래를 맞게 부르셔야 됩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이제서 돌아왔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너무나 새카맣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새카만 김상사가 너무나 새카맣해 아 아 진짜 새카맣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노랫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뭐였나요? 기다렸네 기다렸네 네 우리 심권호씨한테 또 원하는 상품 한번 물어봐 누구요? 심권호씨 저는 청소기 로봇청소기 로봇청소기 지가 알아서 이제 청소할 수 있게 그렇죠 어 실수로 지금 아까